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첫 번째 열차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 엘트 갑니다, 엘트 가요. 엘트 각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하... 아, 시꺼멍게 빨들고 있네. 틀렸네요. 근데 이럴 때에도 가끔 나오지 않아요? 아주 가끔. 아... 아, 이거는 타식이랑 진짜... 이게 진짜 답이 없... 아,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타식이랑... 이게 누구야? 뿌찌, 뿌찌 아주 오지게 나오죠? 자, 이나미. 해봤다, 이게 좀, 이건 좀... 난리인 느낌. 아... 좋은 거 못 가져갈 것 같은데. 오오오오! 오오오오! 떴떠떠떠, 떴떠. 어어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크리스가 첫 손을 걸었다. 신의 가호가 함께 하네요. 아... 조로자코 방송인가요? 자, 그럼 지금 방송하겠습니다, 방송. 자, 방송, 방송, 방송. 와, 골드 핸드띠. 야, 진짜 야, 골드 핸드띠야 오늘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상지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야, 전기가 한번 찌릿찌릿띠, 야. 끝나네. 야, 이게 뜨네. 대박. 아, 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몰랐어. 방송을 같이 해야 되나? 자, 1쓰요. 1쓰. 자, 2쓰요. 자, 3쓰요. 자, 4쓰요. 자, 5쓰요. 6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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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쓰요. 자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이제 금길 탈 거 같지 않아? 출발 출발 나쁘진 않지 있어요? 아니면 새로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저거야 명함이야 명함? 응 나쁘지 않아 그냥 평범했다 응 자 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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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씨 아 구로나 아 구로나 개극협 진짜 야 구로나 자주이래 진짜 아 야 구로나 다음투에 뜰까? 안 뜰 거 같지 다음투에 안 뜰 근데 금길을 안 탔으니까 오 오 뭐야 뭐야 아 미친 봉푸래 아 아 씨 쌍욕할 뻔했나봐 대박 쌍욕할 뻔했나봐 진짜 아 아 씨 우와 진짜 완전 쌍욕할 뻔했네 와 진짜 미쳐 야 이거 뭐 앞으로 남긴 기분이잖아 앞으로 남긴 기분이잖아 앞으로 남긴 기분이 오 엽 아 봉푸라 봉푸라 엔 말이야 오 아직 남았네 루피루피 오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아론 아론 아론도 나올 길이네 아 아 그래도 세 개 떴네요 오 세 개 떴어 한 번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 구로나 오성띠 야식 와 구로나 오성띠다 진짜 망했다 한 번만 더 긁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니가 눌를래? 응 여러분 갑니다 이거 누르면 되죠 아니야 여기야 가자 잘하자 지금 아 등키로 안 탔으니까 이번에 탈 수도 있잖아 아 아 빠지네 천천히 해 천천히 나를 마음의 준비 안 됐어 존이야 요사키 존이지 내 베뻔닝을 누르는 거예요 두 개니까 뭘 다 써 말도 안 될 소리하고 있어 아카이도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선생님 아 집에 가야겠다 행콕이나 넣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아이베다 놀러 오기 싫어졌다 아 선생님 진짜 조로 나왔네 이성조로띠 아 제발 아 왠지 마지막 아닌가? 아니야 두 번 정도 남은 것 같아 아 선생님 아 줬어 아 예 남이가 대신 욕해주네 아 아 아 적었어야 되는데 형이 조로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오늘 좀 황금손이 같으니까 내가 금길 탈 것 같아 아 황금액이 참 짜다 진짜 짜네 자 1투여 자 2투여 자 3투여 자 4투여 1투여 아 욕심은 좀 1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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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라 진짜 이거 아니지 아하 선생님 아이씨 1투여 왜냐면 그걸 생각해야 돼 지금 명암조로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70은 나와야 특훈이라도 좀 태우고 하는데 갑시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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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아하 진짜 고민 되는데 아하 음 암 아하 이란 77 음 10 공포레 이런거 나오면 진짜 이거 08이 없지? 자 1로 빈 아.. 이 비다 나오니까 또 불안하네 이거 자 코비코비 코비코비 자 추우 맨 마지막 티에 나오면 상디 아니면 조로 나온다 근데 맨 마지막 티에 나오면 가까워지고 있어 우와 추로다 추로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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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대박 대박 야 진짜 이거 신의 한 수였다 진짜 야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야 이런 똥 손들아 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대확이다 야... 진짜 오늘 좀.. 오늘 왜이러지? 야... 요즘 형 되게 착하게 살거든 어? 복받았어 복받네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더니 아~~ 예, 좋네 행복디 아~~ 소름은 알았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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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옿 미쳤어!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미쳤다. 세 개면 80이에요? 80이야, 80이야. 야 미쳤다 진짜. 미쳤다 막 제대로 나오네. 야 너네 본사람들 대박이다 진짜. 와 똑같은게 어떻게 두 번 뜨냐?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와 내 손에서 금 기운이 흐른다. 야 난 구독자 만 명 낼 거야 얘들아. 야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게 어떻게 이래? 와 와 어휴 어떻게 개인 똥날까봐 또 설레네 이거. 와 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와 5등 됐어. 와 미쳤다. 그 마지막 한 번을 그걸 고민했는데 야 야 야 야 진짜 미쳤다. 대박이다 정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얘들아 야 저 와 야 야 야 야 какая